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 내 거랑 똑같네? 이거 너 가져와 진짜? 배나 소나 다 메니까 짜증나서 내 거랑 다른 거네 아, 내 거랑 다르게 네 건 여기 실법 처리가 어설프지 아, 이게 바로 짭이란 건가 봐? 난 처음 봤어 야, 근데 진짜 똑같다 신기해 이거 뒤에서 제가 할 때 언니들이 너무 신나게 춤을 춰서 니네 아빠가 거짓말을 잘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멍청한 거니 귀 빨개진 것 좀 봐 거짓말 너무 웃겨인 줄 알아요? 진짜로? 그 회사 1층에 유리문 있잖아요 진짜 바보는 중 유리문 열려 있는 줄 알 것 같아 야, 근데 나 그런 적 있어 사진 있어요 나 그런 적 있어 사진인 줄 알고 가서 박았어요 아니, 내가 유리한테 단톡방으로 일하는 거니가 다 뭐야? 뭐야?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로 그냥 처음 봤어 근데 진짜 처음 봤어 왜? 떼어봤어요?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너 엄마,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거니? 어? 아니, 얘 어디 아픈 게? 그럼 왜 공부가 힘들었던 거야? 아니면 너무 외로웠던 거야? 뭐 말이라도 좀 해봐 답답이야 뭐 꿀머린 벙어리 마냥 아무 활동 못 하는 거니? 얘가 지금 말을 못 해 한우! 다녀왔는데! 오늘! 체수! 이렇게 빨리 넣어줘 우리의 경험이 왔어 우리의 경험이 왔어 저는 태어나서 청소를 처음 돌리고요 오늘 기념일로 지정해야겠어요 복수하겠네 청소기는 안 돌리는데 청소하네요 한 개 시키고 이쪽 밑에 정리하고 제가 학교에서 청소 열심히 했어요 분필질게 타이틀 그리고 그리고 나 맨날 떨어뜨리고 당장 경찰 부를까? 어? 저한테 헬리콧터 챌린지를 미리 찍어뒀거든요 그걸 지금 올려야겠네 야! 남자야! 아, 붙자! 어디 가! 야! 누가 누가 놔놨냐? 하지 말래잖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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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릴라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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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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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! 뭐야 약한거 줄까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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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연한 동굽! 유연한 뜬 년! 신경쓰지마세요 언니 제가 세탁비 물어드릴게요 그리고 스타킹도 새로 사드릴게요 이거 스타킹 어디꺼에요? 바바리아 스노우드? 맞나보니? 아니 스타킹이 어디꺼긴 어디꺼에요 편의점꺼지 네 몰라요? 몰랐죠? 제가 홍대가서 샀어요 직접 진짜 이런 모자랑 사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아요 제가 샀어요 아껴야 되요 이런 홍대에서 샀어요 색깔 뭐있어?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 2만원? 아 아 얘가 2만원 아 이게 뭐 들었어? 단체 행동하자고 따지고 보면 니들이 단체 행동 안에서 이사단 난거 몰라? 지현아 미수? 몰라요 딸링 몰라요 무서워요 이거 이거 무서워요 야 이거 야 이런 시발다 씨부려줘? 내 네 네 네 네 뭐건 소리지 너 어디언니한테 네 네 네 거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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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에 아우 이 시간이 지나면 시인 남은 지 이지 개친 거 아니야 불 끈데요! 불 끈데요! 불가피요 물이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거야 니들도 좀 들어 나야 우리 총 7개야 쟤는 하나고 !!! 안돼요 내 강좌내려 갈게요 그만! 뭐하라고! 시발 그 손 떼라고!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밖에서 나올 때 표정 봤어요 제가 유민이 학교까지 데리러 갔다 왔거든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거든요